안녕하세요. 펫톨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. 오늘은 우리 공부 방해하는 고양이들이라는 이름을 찾아뵈었는데요. 지금도 페리가 껍껍거리면서 저의 방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취미인 우리 고양이들 저의 시험기학 때 방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담아봤는데요. 자 그럼 영상을 함께 볼까요? 크롱이 일하고 있으면 언니가 공부 어떻게 하나요? 크롱이 눈 뜨고 자요? 책이랑 프린트 위에 누우면 어떡할까요? 네 다리 다 들었네 우리 가롱이 졸려죽겠어요? 네 다리 다 들었네 우리 가롱이 왜 그러니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나? 책을 다 프린트에 다 깔아 옮기고 책에 눕고 메리 가롱이 언니 공부 어떻게 해요? 하지 말아요? 뱀이 꼬리로 대답해요? 뱀이 꼬리로 대답해요? 가롱이 꼬자요 가롱이 꼬자요? 꼬자요? 나 팔에 기대서 꼬자요? 영혼이 없어요? 영혼이 없어요? 꼬릉꼬릉 소리 내볼까요? 어구 졸려 우리 아가 카롱이 음 속을 기대고 있는 카롱이 좋아요 카롱이 졸려요? 응? 메리야 언니 팔에 꼭 기대하겠어요? 네 꼬자요 여러분 그럼 코 잘 거예요? 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? 내 손 어떻게 해요? 응? 페리야 너 이렇게 자면 누나 어떻게 해? 자꾸 이럴 거야? 응? 카롱이 누나 움직이지마 손 카롱아 움직이지 마라 누나 응? 코 잘 거야 딱 좋아 지금? 크롱크롱 하고 있어 야 하롱이 뭐해요? 하롱이 이거 누나 머리끝 아 하롱이 내 애교도 부린다고 될 일이야 이게? 안나 흐흐흐흫 흐흐흐 흐흫흐흐흫 끄기 돼가지고 흐흐흫 흐흫흐흫 니가 이러니 누나가 공부를 해요 못해요 응? 롱이 안돼 안돼 아 어쭈 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이들이 저의 시험공부를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프린트물이라든지 공책 필기 그리고 노트북 이런데 위에 올라 앉는건 기본이구요 뭐 그 다음에 팔 깔고 앉기 머리 기대고 있기 뭐 무릎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컴퓨터 화면 꺼버리는건 기본으로 치구요 굉장히 어 고양이들의 방해가 어 다양하고 되게 많은데 어 요번 시험기간에 어 우리 힘든이들의 어 방해 특히 우리 베리와 카롱이의 방해를 중심으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고양이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을 주려고 하면 또 싫다고 그러고 또 관심을 안 줄 때는 왜 관심을 안 주냐면서 이렇게 약간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구요 어 아마 가만히 있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좀 관심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의 정확한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양이었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